의원의 신부 아야님 또 돈 내라고 잘했네 왜? 웨이크 액핑 웨이크 액핑 웨이크 액핑 오우? 다 새벽 지어놨고 그랬는데 에스파이 감에 보니까 어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지킬 테니 좋다 너의 꿈은 항상 더 좋대 지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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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마음이 아파와 지금 너는 더 불지나 봐 아프고 아파도 널 바라볼 수 없어 주 전시의 인민 워진 겟